왜 점점 잘생겨지는지 요즘 거짓말 우리 팬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네 오빠 VNV 공연 안 나와요 공식적으로는 응원만 갑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아끼죠 말을 아끼도록 하죠 A lot of love from Malaysia Thank you Malaysia You are shining boy 더윤히에서 제일 잘생김 무슨 말이에요? No you are so handsome, you are so beautiful 오케이 더윤히 보고 팬이 됐어요 와 감사합니다 알바 쨔야 하는 건가? 이거 뭐야 인도에서도 안녕, 인도 안녕 흐흐하 흐흐흐하 흐흐 볼메 Lots of love from Norway 노르웨이 진짜 이게 이제 SNS가 정말 짱이다 우리 전세계 내가 가 내가 가지 못해 본 아직 못 가본 나라 분들까지 이렇게 나를 알고 계시고 2시인데 언제 자고 와요? 곧 자야죠 근데 왜 안 자요? 아까 더윤히 보는데 자세를 좀 잘못 잡았는지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간 허리 조금 이렇게 피고 자려고 오늘 힘들었는데 덕분에 기분 좋아졌어 고마워요 오빠 저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하루를 팬분들 라이브 끝낸 대로 다 했구나 광석이 닥스 이 치 독스 독스 왜 ? 여기 나오..오면 안 돼 잠깐 나 저 꼬라리가 많이 안된다 노노 네 예 예 레안이 척추교정받아 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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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갔었는데 척축만? 이라고 하기엔 좀 오바하는 것 같고 어쨌든 척추가 휘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하하하 오케이 약간 좀 와봐 하하하하 느낌을 살짝 휘독씨 와보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휘독씨 일로 오실게요 하하하하 제가 오늘 죄송한 얼굴이라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아까 얼굴 가리고 했어? 아니요 얼굴 안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썩은 바나납니다 아파 갑자기 화질이 안 좋아졌다는데? 화질이 좋아졌다 여러분들의 시야를 제가 발행하는게 아니에요 아 이거 탐나 겨울에 진짜 따뜻할 것 같아 다음에 혹시나 스키 타랑 보드 타랑 꼭 부탁하십시오 알았어요 약간 해녀같은 느낌 빌덕씨 오늘 몇 땅 하셨죠? 저는 오늘 순위가 하나 떨어져서 4등 그래도 잘했네 축하드려요 유닛게임을 걸으실게요 최선을 다하지만 큰 기대를 안하고 그럼 저한테 양보하실래요? 순위처럼 바꾸실래요? 아니지 그건 제가 전 유닛길 꼭 걷고싶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할테니까 바꿀까? 바꾸실래요? 그 다음에 촬영갔어요 안 나와서 살짝 좀 그렇죠? 아 그래도 우리 또 댄스배틀 빌덕씨 우리 하셨죠 아 근데 그때 레알이도 잘했는데 그 노래가 하지맙시다 오케이 조금씩 다 안 나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러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 그 아 그 아 그 어떻게 말하면 다 왔을봐 주드랑 생일투표 많이 했다고 네 아까 말씀드렸죠 주드랑 성악이 레알이 필독이 네 많이 뽑아줍시다 여러분 네 길만 걷다 네 애완 오빠가 짱이야 애완 오빠가 짱이야 탈락 몇위부터 탈락 뭐 저희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이 대현잇은 비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알려주더라구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 빅스타 많이 많이 뽑아주세요 여러분 다들 너무 실력있고 매력있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투표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하구요 주무시기 전에 또 그 또 한 번 심심하면 또 한 번 보고 오시고 너네 널 알아보게 됐어 리믹스 노래한 것도 한 번 보시고 심심하면 치킨 ASMR도 보시고 아니면 이거 누가 혹시 녹화하셨으면 또 피자 ASMR 보시고 소나기 불은거 보시고 주무실게요 주무실게요 사랑해요 여러분 굿나잇 끊을게요 바이바이 안녕 난 또 저장 안 할거야 고생하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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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